도진 3번밖에 안보니까 제가 좀 나눠서 묶는거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3번도 안볼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도핑 다 하시구요 오늘 딜이 너무 좋아갖고 다 잡을수 있을것같아요 자자자 첫번째꺼에 곰테인타오렛님 헬로롤님이죠 네 곰테인타오렛님 헬로롤님이고 두번째께 곰테인타오렛님 헬로롤님 두뇌이드랄까님아고 랬코님이죠 음 어 그 아 쭝랑방어고님하고 랬코님인가요 그 다음에 두뇌드랄까님 낭파님이죠 어 그럼 됐네 이거 잘 잘됐네 어 그냥 하면 되 이렇게 하면 되요 될것같아요 어 잘 나눠왔네 네 요렇게 하면 되요 자 뭐 더이상 더이상 뭐 더 말씀드릴건 없을거 같구요 전투준비합니다 여러분들 너무잘해가지고 네 더 말씀드릴거 없을거같아요 자기자리만 잘찾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합니다 자 잘 맞을게요 자 머리돌리고 소세숨결 잘 맞을게요 자 자기자리잘찾고 돌리고 송곳니 다시 머리돌려 다시 머리돌려 다시 머리돌려 다시 머리돌려 자 지금 너무잘하고있어요 어 나 나 나 뭐하는거야 오 잘못맞을뻔했어 오 죄송해요 정신 못차릴때가있어 저도 자 목줄재가옵니다 울부짖는 도약 이것도 좀 아파요 자 그 다음에 무마한 돌진 잘피할거에요 안맞으면 돼요 자 탱커 반대쪽 자 탱커 반대쪽 자 평홍 올려주고 오케 헬로르니 흡선준비 자 우리 자리잡고 탱커 근처있지말고 오케 흡선 돌려주세요 자 내가 머리잡을게 됐어 됐어 내가 돌릴게 돌릴게 좋아요 탱커 옆에있지마 탱커 옆에있지마 자 소속의 숨결 자리잡고 자리잡고 자 머리 돌릴거에요 아팠다 다시 돌립니다 머리 조발했어요 자리자리자리 아팠다 자리자리자리 좋아요 다시 머리돌리고 이제 목줄 재고 올꺼에요 자 그래도 끝까지 붙여주고 쭝랑님 죽었..안죽었어 아직 무한돌침 너무 가까워 한명맞았어 자 쭝랑님 평온평온 자 야코님 죽었어 이것만 버텨줘요 울부짖는 돌진 자 드루이들 알까님 전부 자 머리 돌릴게요 바닷물폭격님 위치가 너무 애매해 자 됐어요 그렇지 머리 돌리고 바닷물폭격끼는데 머리를 못돌리겠어 송구언니 자 다시 머리 돌립니다 자 자리 확실하게 확실하게 틀리지 않고 자 머리 다시 돌리고 좋아요 자 목줄 제거 조심해 자 아까거는 약간 기습이었거든요 무모한 돌진이 자 이번에도 기습 올수있어 조심해야돼 집중해요 뛰는거 봐요 오케이 탱커쪽이야 드루이들 알까님 평온올리세요 평온올리세요 자 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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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나 방벽 잘 잘했어 자 머리 돌려요 자 바닥 잘맞아요 다시 머리 돌리고 자 이번 송구언니 나 생존기가 없는데 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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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잘 싸웠다 됐어 자 이제 헨리아에게 가라 오늘 배반의 종지구를 찍어라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헨리아 아 끝장내러 갑시다 уш Elected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